일시적인 침체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지금 상품 가격하고 임대료는 이미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물가 안정세가 빠른 거는 맞고 근데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후에 새로운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면 조금은 좀 성급하게 나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았을 때라는 리스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투자하실 때 펀더멘탈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막상 올 들어 2월 중순까지 보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온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바다 그림이 찍은 것인지 좀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제 1타 강사시죠. 오건영 신한은행 WM 본부 팀장님 모시고 경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부장 직함이셨는데 팀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활동 괜찮으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또 이게 한국경제같이 좋은 프로에서는 또 불러주시면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실까 봐 혹시라도. 아 네 감사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예상들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이제 오냐 안 오냐 갖고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미 뭐 온 것이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안 올 것 같다. 심지어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심각한 위기라기보다는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라는 거는 짧고 얕은 침체를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형태의 일시적인 침체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시장이 뜨거운 건 맞는데 지금 미국의 소비시장이 조금씩은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이에요. 미국의 소비가 조금 더 빠르게 위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는 피벗과 같은 그런 형태의 금리인하라든지 이런 서포트가 크지 않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얕은 경기 침체 정도는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전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의 가능성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지금 고용이 계속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서 연준 의원들이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고용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고용이 좋은데 안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사실은 고용은요. 저도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와 저 정도가 나오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데이터 잘못 지켰나? 전산 데이터 오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왜냐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컨센서스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컨센서스 상단을 저렇게 뛰어넘은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의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연준 파월 의장한테 코멘트 할 때도 정말 다들 놀랬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일단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참 역설적인 게 고용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 너무 뜨겁다 보면은 지금의 높은 물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의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 물가를 테이크해 줄 수 있다 보면은 물가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는 거는 이 높은 물가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버텨주는 거죠. 버텨주게 됐었을 때는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키워요. 인플레이션은 의뢰껏 오르는 것. 그런 것처럼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물가가 오른다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주하고 이제 피고용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피고용인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물가가 오르는 만큼은 임금 올려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 서로 동의가 안 되니까 이제 티격태격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물가는 5% 오른다. 그러면 그 5%는 올려줘야겠네. 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도 납득이 간다 올려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겠죠.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이 그 임금을 물가에 얹혀요. 아 자기들의 판매하는 가격에 그만큼 반영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또 임금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사실 70년대의 스토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많이 뛰는 것들은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게 그다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탄탄하다는 건 참 반길만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게 새롭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좀 찜찜한 부분이고 실무경제 파트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파트에서는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이거 유지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우리가 미국의 물가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물가가 안정이 돼서 금리가 내려와야 그래야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관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 내려줄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발목 잡기?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고용이 너무 뜨겁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이걸 물가하고 연결을 지우면서 내지는 금리와 연결을 지우면서 악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용이 좋은 것은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으로 보자면 금리라는 변수가 있으니 금리를 낮추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좋으면 이거는 안 좋은 거다. 그렇죠. 말이 복잡하긴 한데. 자산시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뭐니뭐니 해도 키워드가 인플레이션. 그냥 모든 경제 이슈가 다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상승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계속 키워드가 되겠느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려놨더니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게 보였거든요. 계속.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키워드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례들을 통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한 번 주저앉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저앉았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오를 때도 그렇지만 내릴 때도. 되게 빠르게 주저앉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08년이나 2011년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사가 들었냐면 첫 번째는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국제효과가 145불에서 30불까지 추락을 해버렸어요. 2011년도에는 유럽 재정위기하고 미국의 부채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산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플레이션 기미가 확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눈사람 녹듯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져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9.1에서 6.5까지 빠르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니까 오 이제 이거 금방 녹아들겠네. 그래서 혹자는 연말에는 2%까지 다시 내려올 거야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2%까지 내려올 거라는 게 사실상 확정이 돼 있다라면 연준이 고집을 부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금리 낮춰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과거에도 이런 패턴 속에서는 항상 금리를 낮춰왔기 때문에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키웠던 겁니다. 피벗이라는 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거죠. 언제 또 올렸냐는 듯 다시 또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산시장에서는 여태까지 항상 뭐가 제일 좋았냐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할 때가 항상 자산시장이 뜨겁게 밀어올렸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릎에서 사고 싶으십니까? 어깨에서 사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당연히 바닥에서 사고 싶죠. 바닥 그날을 찍기가 어려우니까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지만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에는 어쨌든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가가 좀 떨어지는 징후가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게 될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눈치껏 미리 쟁여놓는 거죠. 그래야 금리가 인하돼가지고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릴 때 내가 주식 포지션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관심거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게 내려온다면 주춤하다라면 내지는 내려오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초조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지만 마구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빨리 좀 내려와 빨리 좀 내려와 시장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는 화두가 될 듯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만큼 혹은 예상보다 더 내리는 것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든지 호주나 이런 데들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내려오지 않거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확 올려버렸어요. 금리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2월 중순까지 현재의 상황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잘 잡히고 있는가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안 잡힐 가능성이 커 봅니다? 여태까지는 잘 잡힌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속도로 과연 갈 것이냐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수능 시험이 100점 만점이라고 해보면 10점짜리가 40점으로 올리는 것하고 70점짜리가 100점으로 올리는 것하고 난이도가 과연 같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9%였던 물가가 6%로 내려오는 것하고 5%였던 물가가 2%로 내려오는 것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까지 내려오는 것은 거의 60에서 90점 맞는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시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보면 9에서 6으로 내릴 때까지 가장 큰 기여를 보였던 게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었어요. 130불까지 올라갔었던 한때는 140달러를 찍을 뻔했었던 국제 유가가 70달러까지 주저앉은 거죠. 그러다 지금 한 70에서 80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40에서 70 가는 게 쉽냐 70에서 0을 가는 게 쉽냐 당연히 140에서 70 가는 게 훨씬 쉽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140에서 70이고 70에서는 35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가가 50미터로 이렇게 막 확확확확확 주저앉거나 그런 건 잘 못 보는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르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한 영향으로 올라간 것들이 확 꺼지는 것들 그런 영향들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물가 하락 속도가 과연 그만큼 나와줄까 물론 전년 대비로는 작년에 이제 이 기간에 워낙에 높게 잡혀있다 보니까 역기저 효과라고 해가지고요. 전년 대비로는 분명히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에 역기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걸 알다 보니까 전년 대비를 보는 게 아니라 전월 대비를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 있었으니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달이나 전전달 이렇게 비교해보자.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월이랑 지난달이랑 비교를 해보면 물가가 어떨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국제유과만 해도 70%에서 77% 정도거든요. 그럼 과연 개솔린 가격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을까 지금 미국의 개솔린 가격이 조금씩은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중고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소화가 되다 보니까 중고차 지수가 바닥을 찍고 살짝 고개를 또 들고 있어요. 요즘은 다시 또... 이게 추세적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임대료가 내려오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임대료가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사실 그게 주거비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주거비도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주거비가 마찬가지로 안정이 되는 모습인 건데 만약 주택시장이 반등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기지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요즘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래요. 미국에서. 그러면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물론 그럴 리 없다. 주식은 오르지만 주택은 못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처럼 주택가격이 빠르게 뛴다면 임대료가 어떻게 바뀔까. 지금 우리는 6월, 7월이 되면 임대료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가격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주춤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임대료 비중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상품가격하고 임대료는 이미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 물가 안정세가 빠른 거는 맞고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후에 새로운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를 때 썼었던 무기는 금리로는 10년짜리 국채 기준으로 4.5% 금리로 때렸고요. 그다음에 강달러로 때렸는데 원달러 환율 1440원으로 때렸어요. 두 개로 때리니까 흔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쫙 밀려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3.6이고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에요. 그럼 그때 때리는 위력만큼 지금 이걸로 때린다고 될까? 이제 그 생각인 거죠. 그만큼 속도가 나와줄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올해 1월에 스카이 가야 된다. 수능시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랬더니 하루 3시간만 자고 21시간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7월까지 앉은 자리, 풀도 안 날 정도로 공부를 해서 3시간씩 잔 거예요. 그랬더니 7월에 보니까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넘어가는데 10점이었던 학생이 70점까지 올린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0점씩 올렸으니까 이 추세로 가면 11, 12월이 되면 120점이에요. 이건 뭐 그냥 그럼 이건 충분히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다. 이제 보면 3시간만 공부하고 21시간 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점수를. 그렇죠. 문제제. 뭐냐면 1,440원에 4.5로 때릴 때는 이 속도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1,250원에 3.5로 때릴 때도 똑같은 속도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면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조금 저는 좀 고민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금리라는 거를 이렇게 볼 때 기준금리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채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지금 내린 적은 없죠, 사실. 계속 올리고 있고. 그래서 상단이, 밴드가 4.5에서 4.75니까 상단으로 그냥 기준으로 해서 4.75로 봤을 때 그 금리가 하나 있고 강달러, 킹달러까지 얘기했던 그런데 킹달러는 지금 한풀 수그러들었고요. 그런데 이 기준금리조차도 올리고 있었던 추세가 시장에선 이미 반영돼서 이미 시장금리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무기 달러가 강세면 수입해서 물건을 들여오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무기가 지금 다 약해진 상태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60점까지는 끌어올렸으나 그걸 90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렇죠.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낙관적인 분들은 연말이면 2%다. 연말이면 2% 올 거야. 2%라는 것은 목표죠. 물가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치고 그 전에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절 이전이 한 2% 됐나요? 2%에서 왔다 갔다 했죠. 이상적인 물가 인상이 2% 네. 그 정도로 봤었죠. 지금 연준이 계속 밝히고 있는 게 2% 수준까지 낮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말이면 낮출 수 있다. 긍정론자들이 봤을 때 6.1에서 6.5로 6개월 만에 내려왔으면 6개월 만에 거의 3% 떨어진 거잖아요. 6개월 더 있으면 올해 6개월이면 6개월 더 있으면 6개월 만에 3%면 1년이면 6%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6.5에서 0.5 되는 거죠.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 중에 하나죠.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 낙관론자들의 근거가 조금 약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강달러와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로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보다도 지금의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그런 해석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중고차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유가가 다시 오를 수 있고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다시 한 번 겪는다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길 가다가 그러잖아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말을 바꾸시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뿌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할 때 예측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앞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예측에 대한 추정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의 있는 흐름을 보면서 계속 미래를 갖다가 투영을 시키다 보니까 그럼 좀 너무 낙관적인 부분들까지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럼 실제로 2%까지 연말까지 낮아진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그런 낙관적인 기대들도 생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도표상으로는 이제 5.1%까지 우리가 올리겠다라고 연준이 제시를 했었는데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5.5% 5.4라고 얘기했는데 5.5죠니까. 5.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장에서는 그냥 5% 정도면 적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끝 아닐까? 0.25% 정도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연준은 한 번도 그렇게 뭐 우리가 금리를 내리겠다거나 혹은 뭐 피벗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시장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진짜 5.5까지 막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이제 열어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도 뜨겁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일단 느껴지는 거는 딱 그렇게 봐요. 연준에서는 작년에 금리를 빠르게 올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금리 긴축을 하되 긴축을 세 단계로 나누겠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높게 올리느냐 그리고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이 세 가지로 나눈 거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이제 테이블에서 내려갔어요. 이거는 끝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는 나간 대신에 0.25씩 몇 번 더 올릴까 그래서 상단을 어디에 맞출까 지금 이거 갖고 티격태격 하거든요. 0.75 막 속도를 내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 속도를 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의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 높이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화두가 또 하나 나온 거죠. 뭐가 나왔냐 오늘 새벽에 월러 이사라든지 몇 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 금리를 생각보다 오랜 기간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연말이면 낮추지 않을까 라는 그것보다 오랜 기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오랜 기간이라면 내년까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금리 얼마까지 올려요? 당신이 기대하는 거 플러스 0.25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이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엇을 기대하든 간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고 조금 더 길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때 높이를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1단계가 끝나갈 때 2단계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2단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준에서는 기본 과정으로 2 플러스 1을 얘기하고 있죠. 2 플러스 1은 뭐냐면 두 번도 올리면 5.25의 상단이 닿을 거잖아요. 5에서 5.25가 거기서 한 번 더 올리면 5.5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5를 얘기하는 분들이 매파적인 위원들이 몇 분 더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 과정은 5.25인데 시장은 사실 한 달 전만에서 4.75라고 생각했어요. 4.75에서 끝난다. 그런데 지금은 그 FOMC 직후에는 5.0이었고 지금 5.25는 다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한 번 더 해서 5.25까지 가겠네. 이미 시장에서는 5.25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수능을 하고 있구나. 여기는 자기가 보시면 작년만 해도 연준은 자기들의 의지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금리 인상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막 시장이 뜨거우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잭슨홀에서 그렇게 막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랬거든요. 아 무서웠어요. 그때 근데 잭슨홀 때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0.75씩 두 번 금리 올리고 나니까 시장이 막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랬더니 11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아 이제 저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갈게요. 이거 시장이 피벗?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준 거잖아요. 그럼 잠깐 생각해보면 8월에 그렇게 8월 말에 그렇게 으름장을 놨다가 11월에 풀어줬잖아요. 떨어지니까. 그럼 또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또 으름장을 놓으면 2월에 또 으름장 놓고 5월에 또 풀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풀었다 졸였다 풀었다 졸였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3개월 단위로 표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연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는가? 그게 아니라 저는 연준이 오히려 스탠스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데이터 디펜던시로 갑니다. 아예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갈 거니까. 누가 이기나 보시죠. 그럼 둘이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시장이 딸려오잖아요. 시장이 왜 딸려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금리 인상 5.2억까지 딸려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장이 하나하나 믿게 만드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믿지 않고 자산시장이 계속 뜨겁거나 하면 이걸 갖다 으름장을 놓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물가가 만약 잘 잡히지 않고 하면 그때는 한 차례 더 인상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들을 지금 계속해서 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본 과정은 다 5에서 5.2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상단을 더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의 기간을 길게 가는 쪽으로 해서 으름장을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뭐 5가 되든 5.2억가 되든 어차피 이미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5든 5.2억든 가긴 가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낮춰줄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요구, 기대?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우나 들어갔는데 30도, 40도, 50도, 60도 계속 올라가요. 70도면 지금 계속 10씩 올라갔잖아요. 80도, 90이면 타 죽겠네 이 생각이 딱 들지 않으면 공포에 떨어요. 그런데 이제 70에서 올라가는 속도 확 줄어요. 그래서 쭉 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75 이러면서 안 올라가요. 이제 끝났다. 나가나? 그럼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75에서 계속 가요. 그럼 기분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딱 그 기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건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 사우나에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크게 고민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인식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좀 그 다음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연준은 좀 그런 패턴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5가 됐든 5.25가 됐든 이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될 부분이 한국은행이 지금 3.5%까지 금리를 올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막 우리는 더군다나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서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도 되나? 3.5 대 5면 1.5%포인트 차이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 또 5.25가 되면 1.75가 되고 정말 막 5.5까지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올리면 2%포인트면 너무 크잖아요. 금리차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금리차가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본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환율에서 바로 보여요. 왜냐하면 팔고 나가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달러가 튈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달러가 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때문에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올릴 때 환율을 끌어올리고 물가를 끌어올리고 뒤늦게 금리 인상해서 등 떠밀려 인상할래? 아니면 선제적으로 인상해서 이 갭을 메울래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갔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환율이 금리 차가 꽤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이 돼 있잖아요. 환율이 안정이 돼 있다는 얘기는 자본 유출 우려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금리 차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천이백 몇십 원 이런 단계면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죠. 이제 작년에는 물가 상승이 제일 큰 두려움이다라고 총재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올해는 물가도 안정돼야 되지만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나 성장도 함께 바라보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트레이드 오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환율이 안정돼 있으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더라도 일단은 조금은 좀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환율이 불안해지는 모습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따라가줘야 됩니다. 환율이 제일 큰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들 다 걱정하시는 게 금리 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려야 된다. 그게 무슨 공식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자본 유출이 나는지를 환율 사이드를 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환율이 다시 막 천삼백오십 원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는 한은에서도 한 번 정도 개메우기는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3.5냐 3.75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3.75를 예를 들어서 더 올릴 수 있는 것들도 결국에는 환율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입 물가 지금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까지 높아지면 떨어지던 물가가 다시 고개를 될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노력이 무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환율이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경제만 보자면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2%에서 1.7%로 낮췄고요. 이게 충격적인 게 세계경제성장률이 2.9%로 높여잡았거든요. IMF가 그렇죠. 그런데 유독 한국만 낮췄고 또 이게 일본보다도 낮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경제성장률이. 그래서 우리가 국가위기 상황이 아닌 때 이렇게까지 경제성장률이 낮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경제가 지금 괜찮은 건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IMF 전망이 저도 물론 참고해야 되고 굉장히 좋은 전망인 건 맞는데 틀리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또 하나는 저는 조금 이제 어디에 웨이트를 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냥 감히 추정해보건대 글로벌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수출율도가 높은 국가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이 반도체 같은 약간 시크리컬이라고 해서 경기를 타는 산업인 것들도 좀 이슈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바라봤던 게 부채 쪽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성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높아진 금리 하에서는 가계부채가 많은 쪽이 관리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호주도 좀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호주도 만만치 않게 가계부채가 많은 국가거든요. 제가 감히 그 로직을 열어본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는 가계부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많이 싣고서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 뭐 그 정도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고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아진 편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가 좀 금리를 덜 올려도 되는 정도까지도 이 정도까지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안정성이 높아졌고 은행 시스템도 좀 튼튼해졌거든요.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우리가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논할 정도인가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고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안심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끝났어. 이런 종말로는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참 준비해놓은 게 많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IMF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200억 달러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150억 달러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방파제를 싸놓은 거예요. 4,15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오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트라우마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줬다는 점은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고 정확하게 좀 바라보고 너무 안심하시는 건 아니다. 연초부터 막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예를 들면 무역수지 적자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불 이상 매달 이렇게 막 나오니까요. 걱정이 되고 뭐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출 주력 품목들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수출은 잘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부동산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 대출받아 집사하신 분들이 부담이 되실 거고 그러면 소비 여력이 떨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연초부터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미국은 고용도 탄탄하고 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하고 있고 이러는데 한국은 이거 괜찮은 건가 막 이런 걱정들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의 핵심은 이게 우리가 단어를 혼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기 침체하고 경제 위기는 다르거든요. 경제 위기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고 외환위기 격냐 안 격냐 이런 거고 경기 침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번아웃이 되는 것처럼 그 경제의 힘이 체력이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도 번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제 그럴 리스크는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역적자 같은 경우는 결코 좋은 시근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봉쇄를 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일정 수준 되돌리면 나타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얕은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자. 이런 것들은 아니고 우리가 다 끝났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제 위기에 대해서 논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미 그런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올 들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괜찮으니까 다시 이제 공포지수도 낮아지고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큰데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보다는 부동산은 아직도 여전히 어렵고 주식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대가 좀 많이 앞서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 반영해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은 좀 성급하게 나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우려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았을 때라는 리스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럴 때일수록 좀 이렇게 투자하실 때 펀더멘탈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 떨어진다에 따라서 막 10%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주식들보다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높은 금리를 또 오랫동안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갖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키워드는 뭐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는 삼고의 완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 삼고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키워드였거든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였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고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올해 한국경제의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삼고가 쉽게 완화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고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게 최대한 좀 빨리 완화가 되는 것들 이걸 저는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좀 경기 진단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고 또 헷갈리는 시기인데 오늘 또 경제 일타강사 우리 오근영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